돈은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자녀분들에게 돈 부른 방법 알려주고 계시죠? 얘들아, 엄마랑 금융 쇼핑하자. 네, 금융 쇼핑하는 엄마, 금쇼 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데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첫째는 베트남의 둘째 1학년짜리 한 인도에다 유대인들의 자녀 경제 교육 책을 많이 사서요. 한국형으로? 한국형으로. 가계부를 안 쓰신다고요? 예산은 일단 짭니다. 알아서 피부적으로 압니다. 실제로 아이를 가르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세요. 그럼 자녀를 위해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자녀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도 시키는 거고요. 또 친구지간에 사이도 좀 좋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으면 물론 너무 많은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부족하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주변 관계도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민폐 끼치게 되고요. 돈은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할 만큼. 어떻게 자녀분들에게 돈 벌은 방법 알려주고 계시죠? 냈을 돈도 없는데. 자녀들의 사교육도 중요하고 공교육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한데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나왔어요. 얘들아, 엄마랑 금융 쇼핑하자. 저는 이 책을 추천사를 좀 써달라고 얘기를 듣고 책을 미리 받아서 그냥 하루만에 다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저도 금융사 출신인데요. 보험회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몰랐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책을 좀 소개 드리려고 저자 윤상숙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금쇼 맘이라는 게 있으세요? 카메라 보면서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얘들아, 엄마랑 금융 쇼핑하자 저자 윤상숙입니다. 지금 부캐로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엄마랑 금융 쇼핑하는 엄마, 금융 쇼핑하는 엄마, 줄임말 금쇼 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금융사에 계신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호텔 이오셨어요? 네, 처음에는 증권사 먼저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동양증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에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찾아서 잡체인지를 한번 호텔로 했고요. 호텔에서 한 10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았던 돈을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그래서 저는 제가 제발로 프로댄셜 생명을 입사했습니다. 배워보려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잘 나가는 팀장이었습니다. 아, 근데 제대로 좀 금융을 배워보자 해서? 네, 네, 네. 보험 쪽에. 네, 그때가 이제 39이니까 증권사는 이제 입사가 힘들고요. 받아주는 데가 이제 보험회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보험회사 찾아서 프로댄셜 생명을 제가 입사를 했죠. 그렇죠. 그쪽이 교육 시스템도 좋고.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워낙 대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제대로 배우셨군요. 지금은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나와서요. 개인적으로 이제 더원 자산관리라고 하는 곳에서 재정 컨설팅을 통한 자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 보면은 자녀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말아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권해드린다. 네, 맞습니다. 연진이와 연수가 나옵니다. 연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동생은? 연수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5년간? 네, 5년 동안. 여기 보니까 뭐. 지금 중1, 고3 됐습니다. 본인들이 뭐 목표 쓴 거, 시간 관리한 거 다 나오는데 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이 책 나온 거. 본인 얘기들이 되게 많으니까. 네, 엄청 일단은 좋아하고요. 주변에 자랑하고요. 읽으면서 엄마 복습 한 번 더 됐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읽을 때마다 엄마가 했던 얘기가 귀에서 들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오류도 발견을 해주고 기억의 차이가 나니까? 네, 기억의 차이가 나면서 어머니,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설날 태벳돈 받은 거를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데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세 개의 지도를 보고요. 연수야, 너는 둘째 1학년짜리한테 너는 어느 나라가 좋아? 엄마가 네 돈으로 투자를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고 오더니 자기는 카레가 좋으니까 인도에다가 좀 하시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첫째는 쌀국수가 좋아하니까 자기는 베트남이 하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 내용을 적고 실제로 제가 인도에 관련된 펀드랑 베트남에 관련된 펀드를 사줬어요. 지금은 수익이 인도 쪽은 100%가 훨씬 넘었고요. 베트남은 약 4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의 운명이 갈렸어요. 쌀국수와 카레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엄마, 쌀국수를 좋아하는 건 언니고요. 카레가 젖네요. 바뀌었어요. 바꿔서 사준 거예요? 네, 제가 바꿔서 사준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의 운명이 지금 바뀐 거예요. 수익률이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 차익을 내가 보상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책을 2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의 오류 이런 거 해야지 약간 책에는 그렇게 썼는데 책에도 그렇게 썼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재밌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알았어요. 어찌 됐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실제로 아이를 가르친 내용이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 게 더 신뢰가 가고 너무 좋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금융교육을 시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금융교육을 시킨 계기가 된 거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교수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는 은행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만 되는 시대인데 투자가 필수인 시대인데 제가 한 8년 동안 1,000명이 넘는 고객을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세요. 공부할 마음도 별로 없으세요. 그냥 쉽게 해 쉽게 모았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놓은 게 그럼 자녀를 위해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약간 일명 물귀신 작전으로. 자녀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떠세요? 자녀는 투자가 필수인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을 물려주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통어가 유대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자녀가 3살 됐었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의 자녀 경제 교육 책을 많이 사서요. 다 읽고 이걸 제가 저희 집으로 만든 거죠. 한국형으로. 한국형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건 굉장히 좀 엄격해요. 용돈도 안 주고요. 사교육도 많이 안 쓰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5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국 편으로 만든 거죠. 한국형 금융교육. 금융교육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분이 읽어야 됩니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으면 읽어야 될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일단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다 읽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나는 투자에 대한 기본 상식이 좀 없다. 지식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읽으시면 좋은 이유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쓴 에피소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가 없어도 상관은 없으세요. 일단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기본적인 이론부터 실천까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 읽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다 그러시면 자녀랑 함께 하시기 전에 엄마, 아빠가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자녀랑 같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읽고 이거를 자녀도 같이 읽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한 챕터를 먼저 읽으세요. 부모님이. 그런 다음에 자녀를 앉혀놓고 같이 한 챕터를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책에 대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그 대화를 그냥 하세요. 아이들이랑 같이. 한 챕터 읽고 실천하시고 또 두 번째 챕터 읽고 아이랑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대화형이에요. 네, 대화형이에요. 진짜 따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처음에 딱 펼치면 이제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이접기 얘기가 나오면서 몇 번 접어야 달간다고 그랬더라? 마흔 몇 번인가? 마흔 두 번입니다. 아, 마흔 두 번. 제가 여섯 번까지 해봤는데요. 일곱 번째 안 접히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워지죠? 네, 네. 이게 배이론으로 나니까 이게 이론으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못 접어? 이랬거든요. 못 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해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죠? 네, 네. 베이비 부모, 윗세대 분들은 은퇴하셔서 그때만 해도 경제가 활안기고 금리가 높아서 따로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그러니까 이제 투자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으신 거죠. 우리가 못 받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못 배웠으니까 자녀를 못 가르치는 거지. 그런데 자녀들은 반드시 저금지 시대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저금지잖아요. 맞아요. 처음 맞이하는 세상인 거죠. 저는 어릴 때만 해도 고금리였어요. IMF 때도 고금리였고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이율이 돼서 이런 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니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금융을 또 너무 모르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직장 다니시고 은퇴하신 퇴직금 난리시잖아요. 너무 모르니까. 많아요. 귀가 얇아서. 네, 많아요. 투자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세대는 그래 투자 그러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은행이 안전하다. 망한다. 원금 보존 못한다. 네, 네, 맞아요. 그런 분들께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으신가요? 이제는 저금리 시대에는요. 당군 이래의 최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원금 보존 원금 보장이란 말의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20년 전에 퇴직을 하시고요. 퇴직금 2억을 은행에 맡기셨어요. 그때는 15%의 예금 이자를 받으셨어요. 2억을 예치하면 15% 이자가 월 250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 생활이 가능하시죠? 그 당시에는 충분하죠. 충분하죠. 월 200만 벌어도 그 당시에는 충분했죠. 박사님 지금 현재 1.5예요. 네. 그럼 250이 아니라 월 25만 원? 25만 원. 생활이 불가능해요. 외식 한 번 하는 돈이네요. 그러면 은행에 있는 2억이라는 원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금 빼서 드셨기 때문에 원금 보존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은행 리꼴 원금 보존 원금 보장이란 말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린 나이부터 이제 펀드, 주식 이런 걸 사게 했는데 요즘 보니까 저도 이제 제 딸이 22살인데 토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설치할 줄만 알았지 나는 안 썼는데 저도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해외 주식도 살 수 있어? 그래갖고 맞아요. 진짜? 그냥 핸드폰으로 띡 했더니 해외 주식을 사더라고요. 쉬워요. 이렇게 쉬운 시대가 됐어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해외 주식을 어린 나이부터 사주셨다고요? 저는 주로 미국 주식 중심으로 많이 사줬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폰. 아 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제가 시작한 게 아이폰을 사준 아이폰 대신에 애플 주식을 사준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희 큰 딸이 아이폰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중학생부터. 갤럭시가 아니라. 그래서 사달라고 해서 비싸잖아요. 제가 이제 선뜻 사주는 엄마는 아니니까 평균 95점을 맞으면 사줄게 라고 했는데 연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못 받았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는 사주고 싶은데 약속이니까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연진이 통장에 이제 모아놓은 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엄마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네가 열심히 했고 그거를 알고 있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아이폰 대신에 애플 주식을 한번 사보자 라고 샀어요. 당연히 연진이는 싫어했죠. 처음에. 아이폰이 안 들어오니까 못 샀으니까. 하지만 본인도 잘못은 아니지만 못 지켰으니까.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감사하게 애플 주식이 약 30% 이상 뛴 거예요. 6개월 만에? 네. 좀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실은. 그래서 연진이한테 처음으로 매도를 알려주고 매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진이가 이제 아이폰 8을 원래 사고 싶었는데 11을 사게 된 거죠. 이만큼의 차익이 이제 생기니까 더 좋은 걸 본인이 어떻게 보면 번 거지 뭐. 번 거죠. 6개월을 소비를 유예했더니 돈이 생기더라를 알게 되고 그 맛을 봤네. 몇 학년 때입니까? 그게 이제 중1, 중2 올라갈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진이가 그다음부터는 매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그때 이걸 내가 아이폰으로 안 샀으면 지금 애플 주식이요. 2018년도가 1조 1,000달러였는데 지금은 3조 달러로 올라가 있거든요. 3배 떴어요. 3배 떴어요. 4년 만에. 그래서 연진이가 그걸 볼 때마다 이걸 내가 속이 아픈 거죠. 하지만 현실을 또 갖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조율을 하는 걸 스스로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애플이 전 세계 1위의 시총 1위의 회사이니까 그럼 그다음부터는 세계적인 기업을 찾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기 눈을 직접 봤거든요. 얘가 성장하고 있는 속도를.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나이키. 그 주제를 산 거예요? 그런 주제로 이제 사기 시작을 하는 거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구글에 들어가서요. 시가총액이 이제 기업의 규모잖아요. 시총 1위부터 100대 기업, 리스트 이런 걸 쭉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박사님. 뭐예요? 삼성전자. 나이키가 우리나라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보다 훨씬 크고요. 예. 스타벅스도 크고요. 그러니까 연진이는 우리나라 거 할 필요 없고 차라리 자기는 세계적으로 초우량주 리스트를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그냥 혼자 직접 하게 합니까? 도와주십니까? 일단은 저도 이것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토스 얘기하셨잖아요. 토스, 카뱅 이런 데서 다 증권사 계좌 개설을 동시에 해줍니다. 금방 그때 되더라고요. 은행 것도 연결을 바로 해줍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건 업무 자체가 증권사에서 하는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펑션이 더 좋아요, 증권사께. 예를 들면 제가 제 핸드폰에서 증권사에 MTS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 거 로그인을 하고 보면 제 거 계좌번호 밑에 연진이 연수의 계좌번호가 같이 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온라인 매수 대리인 신청을 제가 한 거예요. 부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구나. 따로 별도로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 연계된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안 되죠. 증권사에서 다이렉트로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만 가능하세요. 직접 증권사에 가서. 그것도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들 손잡고 증권사 가서 쓰고 그 안에서 구경도 하고. 네, 맞아요. 아이들이 증권사를 언제 가보셨어요? 박사님 언제 증권사 가보셨어요? 꽤 됐죠. 꽤 되셨죠. 잘 안 가잖아요. 잘 안 가게 되죠. 가면 괜히 기분 좋아요. 맞아요. 증권사는 좀 은행이랑 달라요. 네, 느낌이 좀 달라요. 대해주는 것도 좀 VF처럼 해주고. 그리고 증권사에 가면 이렇게 팜플렛들이 있잖아요. 상품에 대한. 그거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아이들의 팜플렛만 있잖아요. 요즘에 만약에 인도 시장이 좋다. 그럼 인도에 대한 펀드나 ETF가 소개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S&P 500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술주 위주의 지수들이 요즘에 뜬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하나의 공부할 수 있는 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책에는 없는 내용 좀 물어볼게요. 어차피 이 책 사서 보실 거니까. 네, 네, 네. 쓸 수가 없었겠지. 지금 그러면 연진이 연수가 산 주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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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습니까? 네, 네. 그게 궁금해요. 여기 근데 잘 읽어보시면 몇 개 이렇게 있어요. 팁은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관심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아이폰을 좋아하니까 애플 거 사줬고요. 그다음에 저도 비싸서 못 가는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친구들과 스타벅스를 가셔서 스타벅스 주식을 먼저 사줬고요. 언제쯤 샀습니까? 그게 중 2, 3학년 때. 그럼 많이 올랐겠네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는 스타벅스 머그컵이 몇 개 있어. 이럴 때 나는 스타벅스 주식 10주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 달라요. 아이들의 왜 머그컵 이렇게 사잖아요, 애들이. 그 대신 연진이는 그 대신 그걸로 모아서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거죠. 또 또? 또 그다음에 나이키. 나이키. 운동 좋아하니까 나이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예전에는 넷플릭스 좀 많이 봤으니까 넷플릭스 봤고. 이번에 많이 올랐다고 적었기 때문에. 네, 좀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 한국 같은 영화 좋아해서 월트 디즈니. 디즈니 것도 사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창업자들의 책을 보아요. 위인전을 같이 읽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주면 빌게이츠에 대한 거를 보고요. 그렇죠, 경영자를 보고. 네, 스티벅스의 책을 보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때요? 극장문도 닫았고 디즈니랜드도 문을 닫았으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올랐어요. 코로나 때 월트 디즈니가.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지? 내가 찾아봐. 그랬어요. 구글에서 찾아보면 다 나와요. 뉴스가. 이유는 월트 디즈니가 OTT 서비스를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넷플릭스처럼.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계속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건 항상 미래에 어떤 산업이 더 발전할 거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투자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그런 회사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항상 주식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 자체가 경제 얘기 개발을 나누게 되고. 여행도 자체 펀드를 만드신다네요. 야, 그게 특이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만약에 2천만 원이면요. 해외여행 가려면 좀 많이 들죠. 네, 아이들한테 그냥 1% 정도만 인볼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패키지 여행 아니고 자유여행이고. 자유여행을, 예산을 자기 돈에, 코므던 돈이잖아요. 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플래닝 중에 하루를 연지니데이, 하루를 연수데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투자했으니까 너를 위한 날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러면 여기에서 엄마 반제제왕 촬영을 했대, 뉴질랜드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한번 가볼까? 뉴질랜드 사람들은 마오리라고 하는 원주민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친입자일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문화적 책을 보고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마오리족의 문화, 컬처가 있는 곳을 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 이렇게 하고 오는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그러면 지금 연진이가 고3? 네, 고3입니다. 그럼 뭐 한대요? 공부할 거 아니에요? 대학을 가느냐, 어느 과를 가느냐. 아, 네, 네. 강사 한대요. 강사? 학원 강사. 아, 화학. 화학을 가르친다고? 네, 일타화학 강사님을 하신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 연진이의 꿈이 두 개가 나와요. 하지만 강사 얘기는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 연진이는 그닥 꿈이 없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그때 누가 약사가 좋대, 약사하고. 누가 누가 에너지 화학 연구원이 좋대, 그러면 그거하고.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다가, 어떻게 이제 일타 강사가 됐냐면, 5년 동안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런 자녀 경제 교육을 하다가, 노동의 가치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집에 있는 홈 아르바이트를 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머리가 이렇게 커가면서 잔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자기가 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해봤자, 동생 한 명 가르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더라는 거죠. 아, 동생 가르칠 때 용돈을 좀 많이 줬나 보네. 네, 왜냐하면 하드니까. 머리를 쓰는 거고. 네, 머리를 써야 되고, 동생이 가벼우니까 잘 집중을 못하세요. 그래서 동생 가르치는 게 굉장히 이제 극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의 가치를 제가 금액으로 책정했었을 때 높았죠. 한 시간에 뭐 만 원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그것도요, 매년 저랑 협상을 해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올립니다, 우리 연진이가. 와우. 엄마, 나의 몸값이 이제 중에서 중3으로 올라갔으니까, 나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좀 책정해서 올려주십시오. 과외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요, 상상 이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성이 좋고요. 와, 이런 것까지 나랑 딜을 하러 오네, 얘가. 연봉 협상 잘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어쨌든 동생을 막 이렇게 5년 동안 가리키다 보니까, 자기가 잘 가리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숨은 재능을 발견했고, 어라, 동생이 성적이 좋아지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가리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연진아 덕분에 성적이 올랐어,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너 되게 쉽게 잘 가리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 나 학원 강사할래. 그런데 엄마, 최고 1타 강사님이 1년 연봉이 3억이더라? 300억, 300억. 300억, 진짜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냥 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목표가 생겼어요. 아, 아무래도 1타 강사 되면 학보를 좀 보니까.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생겼고, 그리고 자기는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학원 같은 데를 가서 일단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고, 자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지금 다 꿈을 꾸, 체계를 다 잡아놨어요. 플래닝을. 엄청 부러우시겠어요. 이거 방송 보신 고3 부모님들. 어릴 때, 자녀가 어리다면, 돈부터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같이 읽고.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결과치를 솔직히 상상 못하고, 그냥 시킨 거였거든요, 실은. 그런데 저도 참 많이 놀랍습니다. 가계부를 안 쓰신다고요? 가계부를 바빠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한테 용돈 기입하는 거, 용돈 다 못 쓰고 하는 거 다 쓰게 만들고, 가계부도 쓰게 만들고, 매일매일 검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안 해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바쁘잖아요. 애들도 바쁘고, 박사님 바쁘시고, 저도 바쁘고, 가계부를 매일매일 쓰면서, 내가 이런 소비를 하지 말아야 되지, 이만큼을 아껴서 저축을 해야 되지,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다시 큰 틀을 봐서, 예산을 일단 짭니다. 저희 집에 월급에 관한 예산을 짜던, 아이들의 용돈에 대한 예산을 짜서,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용돈을 주면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만 원 받고, 저축 2만 원 하고, 투자 2만 원 하고, 기부 1만 원 하고, 그러면 다 빠졌잖아요, 저축할 게. 나머지 5만 원만, 현재 소비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쓸 때마다 가계부를 적어야 되지 않느냐, 용돈 기입장을 적어야 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또 시스템으로 만들어둔 게, 아이들이 만 12살이 넘어가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만들어주고, 자녀 명의로요, 그 5만 원이 체크카드가 들어있잖아요, 돈이. 쓸 때마다 띵동, 문자가 오게끔, 문자를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면 쓰면, 스타벅스 4,100원, 그럼 남아있는 게 2만 원, 잔액이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럼 연진 입장에서는, 3주가 남았는데 아직. 잔고를 보면서. 2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연진이가 그다음부터는 스타벅스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 1,500원짜리 커피숍을 갈까요? 그렇죠. 네, 알아서. 알아서 피부적으로 압니다. 오, 그게 낫겠다. 네, 그래서 엄마 이게 있잖아, 문자가 올 때마다 인생 심장이 아주 그냥 쫄깃쫄깃해, 아주 그냥. 그래서 한 3달에서 6달 정도는 혼자 많이 배고파도 보고, 눈물 흘리면 삼각김밥도 먹고, 돈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절대 임볼부를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알아서요.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짜요. 박사님. 5만 원 남은 거를 일주일에 어떻게, 그 다음 주에 어떻게, 3주, 4주를 본인이 다 계획을, 예산을 짠다라고 하죠. 예산을 짜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아, 이 체크카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많은 부모님들은 엄카라 그래서, 이걸로 써 그러면 이제 카드 명세서가 다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본인이 계획적으로 쓰질 못하잖아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과소비하겠어요. 내 돈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체크카드는 내 돈이에요. 그래서 내 돈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이 뭐가 있냐면, 물가 상승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 남의 카드 쓸 때는 물가 상승이 없지.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라는 의미는요, 내 카드에서 소중한 천 원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물가 상승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이렇게,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피부로 아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있고, 스타벅스 커피값이 올랐네. 네, 맞아요. 올랐잖아요. 맞아요. 엄마, 7천 원 했던 김치찌개가 가리고 팔자로 바뀌었어.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것 때문에 이번에 용돈을 인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당돌해지십니다, 딸이. 오, 말 되네요. 말 돼요. 그런데 그게 엄카를 쓴다면요, 절대 모를 일이죠. 관심이 없죠, 어차피 뭐. 관심이 없죠. 뭐, 그러네. 반드시 용돈을 주시고, 그걸 체크카드로 쓰게 하면, 따로 용돈 기입장을 쓸 필요가 없다. 아주 좋은 팁입니다. 아까 해외 주식도 얘기하셨는데, 펀드도 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데, 펀드가 어려운 거잖아요. 펀드가, 저희 아이들은 계좌가 3개씩 있어요. 하나는 용돈의 20%를 하는 거. 이때는 이제 펀드로 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펀드라든지, 베트남 펀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그로스, 성장형에 대한 펀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엑스트라 머니라고 해서, 세뱃돈 받은 것들, 용돈 외에 들어온 돈들은, 아까처럼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개별 주식들 사는 걸로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없는 집들이 많을 텐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통장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저희 할아버지는, 이자 소득을 받아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너무 낮아져서, 이게 안 되니까, 그럼 또 다른 금융소득인 배당소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게,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설명을 나눠서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배당을 주식으로 받는 거와, 보험으로 받는 거에 차이점을 알게 된 거예요. 보험으로 받는 거는, 평생 캐시플로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위가 평생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주식으로, 펀드로, ETF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든 나라들이 공통사인 거죠. 그래서 연진이가 그거를 알고 나서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모아가는 시기에는, 주식과 펀드와 ETF로 하겠는데, 본인도 엄마 나이가 들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나만의 황금알, 임대소득 같은 거, 배당소득인 거죠, 실은. 그렇죠.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용돈도 20% 하고, 엑스트라 머니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구경수 과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과학은 자기가 무료 인강을 듣겠대요. 벌써 딜을 하는구나. 딜을 하는 거예요. 네네. 딜을 굉장히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엄마 과학 학원비가 40만 원이죠. 나 대학 갈 때까지 해줄 거죠. 그럼 10만 원만 더해서 50만 원을 해주세요. 왜? 나 이거 황금알 낳는 거위를 좀 키워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황금알 낳는 거위 계좌에다가, 펀드나 ETF를 통해서 돈을 모으고, 얘가 결과적으로는 배당소득을 받는 보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씩 20년을 납부를 계속 할 거고요, 연진이는. 그러면 36살이에요. 그럼 36살부터 연진이 100살까지요, 매달 120만 원이라고 하는 배당소득이 무조건 나와요. 진짜요? 네. 무조건? 무조건. 그게 배당소득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험사 있어서 아는데, 우리나라 보험상품에는 거의 다 무배당인데, 그런데 배당소득을 받는 거라면 해외 보험상품이에요? 네, 해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보험회사 다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실은 조금 우리가 돈을 모으는데 그닥 좋은 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우물 밖을 나가서 좀 찾아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배당을 주는 주식, 코카콜라라든지 존슨앤존슨 같은 거는 배당킹이라고 해서, 58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주식을 평가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우물 밖을 나가서 해외 걸 보니까요, 배당을 주는 보험이라고 하는 게요, 인컴 인슈런스라고 부르는데, 역사가 167년이에요, 박사님. 그렇게 오래 됐어요? 주식보다 3배예요. 167년이면 우리나라 정조, 정조 뭐 그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미국의 대공황, 한국전쟁, 이때에도 한 번도 안 쉬고 배당을 꾸준히 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저의 노후는 물론, 연진이의 그런 중장년이까지 이런 걸로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택을 한 거고, 저는 이제 설명만 해준 거고, 그 선택은 연진이가 한 거죠, 아이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나중에 120만 원씩 받으면 뭐 할 건데? 엄마,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때 자기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잡을 하던, 직업이 있던, 뭔가 하고 있었을 때,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 찾아가고 싶을 텐데, 그때 120만 원이란 돈이 있으면 든든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삶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밑거름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포인트가, 근데 엄마, 이게 120이 나한테 지금은 큰 돈이지만, 20년 후에 120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었을 때, 벌써 그런 얘기래요? 하죠. 1년마다 김치찌개가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돈이 분명 반밖에 안 되어 있을 텐데, 한 5, 6, 10밖에 안 되어 있을 텐데. 지금 가치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돈이 매년 올라가요? 물어보더라고요. 황금말이 커지냐는 거죠. 그런 거는 국민연금밖에 없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참 또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결론 냈어요. 더 해야겠네. 돈을 더 넣어야겠네. 네,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은 이러니까 50이지만, 대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직을 하고 나면, 자기 월급에 또 지금처럼 20%, 20% 또 할 수 있을 거니까. 왜냐하면 습관이 잡혀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다르다. 우리 세대랑 완전히 다르네. 다르죠. 요즘 금퇴조, 금퇴조 또 그러잖아요. 40대 초반에. 파이어조, 금퇴조. 파이어조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따님도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바짝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사실 일타 강사라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그렇죠. 재능도 있고, 돈도 벌고. 재능도 있고, 돈도 벌고 하는 거지만, 진짜 또 하고 싶은 거는 벌어서 하겠다라는 거를. 네, 네. 또 생길 거니까. 부모가, 야, 너 공부하고, 공부해야 돈 벌고, 돈 벌어야, 그다음에 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쓰고, 딸들의 반응을 보면서 진짜 느끼는 게, 진짜 무조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대로 따라. 진짜로요, 이게 책을 혼모를 하는 것도 있지만요. 진짜 딸들이 그런 피드백을 줄 때마다, 와, 나 이거 진짜 잘했구나. 진짜 잘했구나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스스로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또 방송이나, 책에도 못 쓰고, 방송에도 못 쓰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또 알려주신다면서요. 그럼요, 그럼요. 또 스토디도 해주시고. 그렇죠, 그럼요. 책을 사시면, 여기 여기, 띠지 여기 옆에, 여기 있어요.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또 이메일도 있고, 또 카카오 채널도 있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친구 찾는 검색에다가, 금융 쇼핑이라고만 치셔도 뜨더라고요. 네, 표지가 이거예요. 표지가 카카오 채널에.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카카오톡에 그냥 친구 찾기 들어가셔서, 거기다 이렇게 돋보기 표시에, 금융 쇼핑만 쳐도 떠요. 네. 그쪽에다가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이제 하나 문의를 할게요. 네. 의심이 드는 게, 지금 아까 50만 원 얘기했으면, 벌써 1년이면 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상속 돈이 한정에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 세금은 일단 신고제이기는 하죠. 그런데 통상 제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학원비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는 증여나 상속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자산이 좀 많이 있어서, 내가 증여세나 신고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요. 국세청의 홈택스에 가시면 증여세 신고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고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네, 네. 이건 나중에 어디서 들었는데,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건 다 물어봐서 답을 얻었습니다. 자, 이 책은 금융에 공부 필요하신 모든 분께 해당이 되는데, 특히나 남성분들은 봐도 되는데, 뭐 이렇게 재미없어 한다면서요. 이게 난 재미있게 봤는데. 그런데 엄마랑 자녀가 보면 보시겠죠. 나중에. 그렇죠. 보겠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남편 얘기는 없어요, 별로. 네, 네. 저희 남편은, 남편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희 시댁의 가운 중에 하나가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면서. 굉장히 효자시네요. 효자시네요. 어렸을 때 또 교육을 잘 받으셔. 그런데 이제 말리지는 않습니까? 말리지는 않죠. 왜냐하면 애들이 생활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돈을 모아가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실은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희 집에 이제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친정 아버지가 제가 이거 5년 동안 하는 동안,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무슨 파찌 엄마도 아니고, 애들을 저렇게 돈을 가지고, 쥐어짜고, 돈 좀 막. 그러니까요. 돈을 조금만 주면 내가 편안하게 공부를 할 텐데,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엄마가 돈으로 스트레스 준다고 좀 싫어하셨어요. 아버지 세대에서는 당연히 그 이해가 가요. 몰래 용돈 주시고,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었는데, 책 나온 걸 보시고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못해졌던 부분들을 너는 그래도 했구나. 자녀들이 바뀌는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러신 분이 있어요. 너무 애들한테 돈, 돈, 돈 그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요, 돈, 돈, 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애들이 인생을 플래닝하는 작업의 하나의 과정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자녀들이 난 꿈이 없어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없어요.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돈 싫어하는 애들 없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빨리 저기 이렇게 종교계로 보내시면 되고요. 정정하겠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맞아요, 있으세요. 또 무소유를 주장하는 친구들은 또 행복한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녀라면 꼭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따라한다. 따라한다. 무조건 따라한다. 무조건 따라한다. 그리고 기다려주셔라. 그리고 따라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보면 엄청 많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스터디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니까 거기 또 들어오셔서 배우실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럼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권합니다. 애들아, 엄마랑 금융 쇼핑 가자. 여러분의 미래,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책이라고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많은 분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항상 바쁜 시간이 이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이 시간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께 좋은 정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